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을 다닌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빛으로 테크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테크 현재 바닥을 슬슬 올리면서 주가는 현재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2월 28일 나왔던 이슈네요. 세계 최초 초전도 중이온 가속기 라온 최초 시험 가동준비 핵심 장비 공급사가 부과되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입니다. 동사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 가속기 연구소가 한국형 초전도 중이온 가속기인 라온의 가동준비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동사의 자회사인 비츠로 넥스텍은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에 들어가는 극저온 유지를 위한 진공장비인 크라이오 모듈 등 관련 핵심 장비를 개발하는 것을 알려졌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중이온 가속기 연구소는 세계 유수 연구기관의 석학들로 활용 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월 6일에서 7일 양일간 대전 신동연구소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중이온 가속기 라온의 첫 활용 연구 주제를 선정한다. 한국형 초전도 중이온 가속기 라온은 무거운 원소 즉 중이온을 가속해 표적에 충돌시켜 새로운 희귀 동이온소 즉 방사성 동이온소를 생산하는 장치이다. 이에 빅츠로 넥스텍의 지분 100%를 보유한 동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빅츠로 넥스텍은 고려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초전도 선형 가속기형 325kHz 고출력 커플로 개발을 완료한 바 있다. 또한 한국형 핵융합연구로의 핵심 장비인 토카막 내벽에 들어갈 부품을 개발해 공급했다. 특히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에 들어갈 크라이오 모듈이라는 이름의 극 좋은 유지를 위한 핵심 진공장비의 부품을 공급한다. 크라이오 모듈은 영하 270도에서 가동이 되는 중이온 가속기 초전도 가속관을 위한 필수 장치이다. 상당히 좀 어렵죠? 이게 좀 깊숙이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용어인데 초전도 중이온 가속기 초전도 중이온 가속기 보통 이걸 활용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렇게 깊숙이는 알지 못하지만 초전도 중이온 가속기를 활용해가지고 암 같은 거 있잖아요. 암.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초전도 중이온 가속기를 하는 게 조그마한 기계가 아닙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무슨 건물 정도 되는 기계가 그 규모가 몇 층 높이에 되고 크기도 엄청 큽니다. 거기서 활용해가지고 중이온 가속기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에서 방사성 동이온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암 같은 거 있잖아요. 암 조직 같은 걸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게 나중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련돼가지고 헬스케어 관련된 쪽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또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또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은 현재 주가를 자 추세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쭉 한번 내려보고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자 저점과 저점을 쭉 연결합니다. 자 어떻죠? 네 삼각수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고점이 계속 내려가고 저점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네 삼각수렴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 위로든 밑으로든 방향만 설정되면 그쪽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위로 방향을 틀면 위로 큰 변동성 밑으로 방향을 틀면 밑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위에서 누르는 힘과 밑에서 위로 치받칠려는 힘이 충돌이 되면 큰 변동성이 발생된다. 그래서 한 길면 한 2주 길면 한 2주 짧으면 한 1주 한 1에서 한 2주 정도 후면은 삼각수렴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딱 마무리되면은 거기서 이제 변동성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1에서 2주 후면은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식 농부님들 좋아하시는 이동평균선들이 최근에 집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장기간 횡보를 하면서 주요 이동평균선이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동평균선이 집계를 한 상태에서 위로 방향을 설정하면은 상당히 튼튼한 지지대가 되는 거고 밑으로 방향을 이탈하게 되면은 상당히 두터운 저항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지지대 밑으로 떨어지면 저항대가 되는 현재 주요 이동평균선이 집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현재 매물대 같은 경우는 8,800원에서 8,200원 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 방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한 방에 돌파하기 쉽지 않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계속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 과정이 들어갈 곳에서 예상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빚으로 택고 오늘 3.65% 상상해서 8,240원을 마감했습니다. 1차 저항대는 8,500원 2차 저항대는 9,200원 3차 저항대에 10,000원이 되겠습니다. 10,000원 1호는 12,000원 되는데 12,000원부터 신고가 구간인 12,500원 구간까지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죠.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는 8,000원 2차 지지대는 7,500원 3차 지지대는 7,000원이 있다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삼각수렴이 거의 끝나갈 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한 8개월, 10개월 8에서 한 10개월 정도 현재 추세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한 1, 2주만 더 기다리면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변곡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13,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딩한다 보시면 되겠고 기관은 동사에도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사고 팔고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개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최근에 역시 샀다 팔았다 트레딩하고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율을 보시게 되면 5.16% 다소 높습니다.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3%대까지는 다소 안정적이다 양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신용비율이 5.16%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경영 확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최대주 지분율이 60%입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는 30% 이상 대형주는 20% 이상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동사는 최대주 지분율이 6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3,400억 원대에서 작년에 3,500억 원대가 약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27억 원에서 288억 약간 감소를 했네요. 단기 수익은 195억에서 214억으로 증가했습니다.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1분기때 79억 2분기때 120억 원대 3분기때 40억 원대 3분기때 40억 원대 4분기때 4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4분기 107억 원대비 작년 4분기때 44억이기 때문에 다소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걸 여쭤보신 분이 있어요. 매출액이 증가하는게 좋은건지 영업이익 증가하는게 중요한거지 쉽게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외형성장이 일단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마진율을 끌어올려가지고 영업이익을 올리는게 정답입니다. 반대로 매출액이 감소하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무슨 쉽게 말하면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게 하나 다른 방법이 있다는거죠. 예를 들면 회사의 지원수를 줄인다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물건을 팔지않고 다른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회사의 영업이익을 증가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매출액이 증가 즉 외형성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실을 튼튼하게 하는게 두번째입니다. 이 때문에 일단은 매출액 증가하는게 훨씬 중요합니다. 동선 일단은 매출액은 증가하고 영업이 약간 감소한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39% 유부율은 15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8.17%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인데 재작년 실적 기준으로 보게되면 247원 BPS는 8000원대 되겠습니다. 25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에 A3 컨센트 나왔으면 조금 보기 편할텐데 어쩔 수 없이 작년 재작년 실적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자 250원 기준이면 2500원 10배입니다. 현재는 PER 30배가 조금 넘죠. PER 30배가 넘기 때문에 적정 밸류는 PER 10배에서 15배가 적정 주가인데 현재는 PER 30배 35배 정도 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현재는 저평가 구간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일단 기본적 분석상으로 그러고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삼각수렴 구간이란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쭉쭉쭉 올려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부문에서 53.75% 전자부문에서 32.9% 특수부문에서 12.8%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은 전력부문에서 비츠로테크는 3.2%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위는 LL 산전이 32.8% 현대 일렉트릭이 29.3% 효성중공업이 29.1% 나머지 회사가 5.6%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 순위는 조금 뒤로 밀려있지만은 향후에 아까 모멘텀 관련된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12전화 했던게 2021년도입니다. 올해 2024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미 연결대상 회사로는 빛으로 셀이 있죠. 축전지 축전지란건 1차전지란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방산쪽 미사일 같은거 쏘면 어떻죠? 미사일 쏘고 나서 미사일 다시 회소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로켓 그리고 위성 같은거 발사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한번 쏘고 끝내는 거기 때문에 보통 1차전지를 쓴다는거죠. 그래서 방산 관련된 자위사기 있다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항공기 부품 제조하고 진공기기 1차전지 제작 수배전방원 관련된 자위사기 있다는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테이크 오늘 종가 8,240원입니다. 수급조는 개인이 핸드량고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 산업은 재작년 대비 작년에 영업이익이 11.9% 감소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세계 최초의 초전도 중형 가속기인 라온에 대해서 최초 시험 가동준비 관련돼가지고 동사가 핵심 장비를 만들고 있다는게 부과되었다는거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50.5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45.4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산수 여력이 충분하다는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9200원 2차는 10,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때도 말씀드렸죠. 구간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 1차는 7500원 2차는 7000원 구간이 있다는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빛으로 테크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의 다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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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